진쾌야 뭐해? 우산이 우산이 뭐 우산 씌워줬어? 응 근데 오늘 왜 학교 안 갔어? 비 오니까 땡땡이 쓴 거야? 어? 눈 좀 봐 눈 좀 봐 어? 비 온다고 땡땡이 췄어? 응? 응? 땡땡인데? 응? 뭐 먹을 거야? 비 오니까 뭐 먹고 싶어? 응? 응 짜장 짜장면? 아니 음면 매운 거 아 짬뽕? 어 짬뽕 그래 알았어 들어가자 김현 맛있어? 응? 응? 음 나 맛있어 응? 응? 안 먹네 학교 안 가고 땡땡 치고 먹으니까 더 맛있지 또 눈 봐 봐 또 눈 봐 응 먹어 맛있어 네 안 먹네 고춧가루 고추냉이 또 말아줘, 돌돌 고추냉이 약하처럼 말아줘 잘 먹네, 말 고추냉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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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덥니 고추냉이 고추냉이 먹었는데 6 conscience 땅 Polling Remind Smichiro Smichiro The Kirsty 이따가 있다 아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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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물 물 물 아니 줄꺼 말까 줄꺼 말까 줄꺼 말까 남문기 다 못둬 다 못둬 다 못둬 아빠 차에 가 있을게 아니야 같이 가 아니 나 다 먹었는데 아빠 물 다 먹어야지 아니 형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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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랜째 안들어다는데 이거 이거 한꺼번에 먹어야 돼 내가 이거랑은 아예 아 아 아니 그래도 안하는거라고 너무 다시 좀 진짜 천천히 네 아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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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